정치라는 것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공작도 필요하겠지만 올바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름이 없으면 모두가 헛사가 되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이 실종이 되고 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설득할 겁니까 자유를 백번 외쳐도 뭡니까 정의가 실종된 인물에게는 사람들이 신뢰를 보내기야 힘들죠 조금 전에 들었던 사례와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온갖 바깥에서 뭡니까 좋지 못한 일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훈계를 한다고 이러면서 자식들의 훈계가 먹히겠습니까 성인 남자 여자들 관계에서는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올바름이 없으면 모두가 헛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에 시진핑 주석 북한 핵을 자국 위한 게임용으로 이용 말라 당연히 중국에서는 게임용으로 이용하겠죠 물론 언론의 사슬이라든지 칼럼이라는 것은 현실이 없다든지 간에 당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뽑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당연히 뭡니까 전통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온 것처럼 북핵을 자국의 이름들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25분만 났네요 해담이 25분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담이라기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인 거죠 북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좀 비중 있게 다뤘지만 시진핑 이야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를 희망한다 당연히 우리는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행동해왔죠 북한의 도발에 눈을 감은 채 한국의 대북정책에만 아쉬움을 하려 합니다 이게 공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북핵 같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중국은 뭐 그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보복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부 문제나 외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해졌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비겁함으로 일관하게 되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문제들도 다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외에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손실을 무릎 속으로 와도 옳은 것을 지켜내야겠다 이런 결기나 기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또 물질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보복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치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일을 추구해야 그래야 여러분 작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여러분들 선거 사기가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오판인 거죠 중국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굴종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여러분들 비겁함이라는 것이 내부를 향한 비겁함이나 외부를 향한 비겁함은 다 비용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정의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올바름에 대한 갈급도 없어지고 오로지 이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돈이 될 수 있으면 노예짓도 할 수 있고 사기짓도 할 수 있고 조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염치나 이런 것이 뭐 아무로 없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시죠 올바름의 추구를 보고 포기한 사회가 어떤 운명에 차하겠냐 이야기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방송 후에 보시는 분들이 니나 올바름을 추구해라 나는 그냥 이익을 추구할 테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귀한 것을 지키기를 포기한 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이익은 가깝고 고통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올바름이고 뭐고 나발이고 관계없고 그냥 돈 되면 다 땡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올바름의 추구를 포기한 사회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그런 의지나 기계를 포기한 사회는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름이 없다 모두가 허사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이런 본 것처럼 가짜 국회의원들이 땡깡을 뿌리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올바름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올바름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올바름 정의로움이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비용 청구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가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요구해도 응 저거 요구해도 응 선거 사기일지도 응 또 선거 사기일지도 응 선거 사기 사기일지도 응 응 응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25분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대중국제국을 여러분들 세력 확장을 위해서 뭐든 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설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호소리가 없는 거죠 올바름을 지킬거나 기한 것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은 세상이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대대가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나라가 풍요로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죠 개차반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면 다 통하니까 불의라든지 이런 거가 불의 부정 불법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뭐죠 분노를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은 물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들 뭐 두더지처럼 다 제 먹임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그거는 다 나중에 다 이제 판별이 되겠죠 산소 마스크를 5년간 여름 단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